LAC의회가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와 야외 노숙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이틀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LAC의회가 오늘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압도적 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승인으로 두 번째 표결에서는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LAC의회는 오늘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와 야외 노숙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시의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두 표가 나왔는데 마이크 본인 시의원과 니시아 레이먼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첫 투표 시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 시의회 규정상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7월 27일 이후 2차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과반 찬성만 나오면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노숙자들의 야외 텐트 설치와 길거리 노숙을 전면 금지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방시설과 주요 공공시설 5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나 주행도로 10피트 안으로 텐트를 설치할 수 없고 학교나 데이케어, 공원,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 500피트 안에서도 야외 노숙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공공복원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장소에도 최소 1년 동안 노숙자들이 기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마이크 본인 시의원과 니스야 레이먼 시의원은 LAC의 노숙자 임시 거처 수용 능력이 전체의 노숙자들의 39%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주도하고 찬성한 폴 크래코리안, 존 리 시의원 등은 이번 조례안이 공공질서와 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노숙자들의 야외 노숙 자체를 범죄화시킬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할리우드 상공회의소 등 비즈니스 업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다운타운 여성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조례안 통과에 앞서 시정부와 의회가 노숙자들의 치료와 지원을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라며 오늘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